14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재의 임계온도는 약 몇 도시인가? 자 이게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죠. 이쪽이 고체, 이쪽이 액체, 이쪽이 기체 많이 봤을거에요. 그 3개가 같이 존재하는 점의 3중점이었고 여기 이 부분 임계온도 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축시켜도 액화되지 않는거에요. 자 여기서 이쪽이 압력이니까 압력을 올리면 여기서 압력을 올리면 이 액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액체 속으로 안들어가요. 안들어가고 이 물질이 이상한 물질,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런 물질이 되는거에요. 자 그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고 31.35 또 이 교재마다 조금씩 틀리고 여기 문제에서도 뭐 그때그때 틀려요. 31은 확실하죠. 31.1, 31.3, 31.4 이런식으로 주어지니까 어쨌든 영상 31.35 여기쯤 되죠. 그리고 3중점은 마이너스 57에요. 마이너스 57도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승화점, 드라이아이스가 되는 점, 드라이아이스가 바로 기체로 나오죠. 액체로 안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오는거니까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 상태로 나오는 그 온도 그게 마이너스 79입니다. 79 자 그정도, 임계온도 3중점, 승화점 이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있구요. 그리고 CO2라는게 이런거죠. CO2. 탄소는 원자량이 12, 플러스 산소가 16인데 2개. 그래서 얘의 분자량은 44였어요. 44가 공기는 29니까 44를 29로 나누면 공기보다 1.52배 무겁더라 라는거죠. 자 기본적으로 분자량 그리고 증기비중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다. 그렇죠. 15번. 이산화탄소 소화액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주된 소화효과는 얘네는 더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질식 소화가 주된 소화효과죠. 자 억제 소화는 할로겐 계열이었고 냉각 소화는 물이나 이런것들이고 질식 소화가 CO2나 불활성 기체들 그런거 있어요. 16번. 백열전구가 발렬하는 원인이 되는 열은. 자 백열전구는 우리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었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서 이런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필라민트가 달려있죠. 이 필라민트는 순수한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이 저항에서 발렬하죠. 주울렬. 주울렬은 I자승 Rt로 이렇게 발렬을 하잖아요. W는 I자승 Rt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하면서 부수적으로 빛이 나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손실이 내가 원하는건 빛을 원하는거지 열을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조명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열 손실이 더 많고 빛보다 빛은 조금밖에 안되더라.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는 겁나 많이 먹고 빛은 덜 밟더라. 지금은 퇴출됐죠. 왜 안쓰겠어요. 당연히 덜 밟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전에 이후에는 방전등룰 같은것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LED가 나와가지고 훨씬 더 밟고 훨씬 전기도 적게 쓰는 그런 조명이 됐죠. 얘는 완전 거의 퇴출됐다고 봐야되는거죠. 백열전구는 저항입니다. 저항. 전기적 열의 에너지원은 유도열이나 유전열 이런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전기적 에너지원은 어떤것이냐. 또는 기계적 에너지원. 기계적 에너지원은 마찰충격 이런것이 있죠. 압축열, 마찰력, 충격, 충격, 마찰충격 이런것들이 있고 화학적 에너지원은 산화열, 분해열, 중압열 등등 이런것들이 있었어요. 어떤것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17번. 화재의 정의로 오른것은 1번.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격렬한 산화반응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 연소죠. 연소. 연소. 프로판을 예를 들어보면 C3H8. 얘가 산소와 만난거죠. O2하고 만나면 이것이 CO2가 되고 나머지 물이 된다. 이렇게 되죠. C가 3개니까 여기 셋 들어가고 H가 8개니까 여기 4개가 들어가고 8개 맞추면 산소 맞추면 이게 10개니까 O가 이렇게 돼서 개수가 맞더라. 이런거죠. CO2 함몰이 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CO2 나오고 아니 프로판이죠. 프로판 함몰이 CO2가 나오고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반응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급격한 산화반응을 연소라고 하고요. 두번째. 사람의 과실로 인한 실화나 고위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써 소화할 필요가 있는거. 그렇죠.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을 화재라고 얘기를 하죠. 소화할 필요가 없으면 그건 불이에요. 불. 근데 고위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소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그런것들은 다 화재입니다. 맞죠? 2번이 3번. 가열물과 공기와의 혼합물이 어떤 점화원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빛과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는 격렬한 발열반응. 이거죠. 연소죠. 이거. 얘네가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에 발려를 하죠. 얼만큼? H가 나오는데 얼만큼의 이게 약 530킬로칼로리 퍼 몰. 몰당 530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이 연소 반응에 의해가지고 연소에 의해가지고 상당하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판 불나면 위험한거죠. 폭발하죠. 4번.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 존재로서 인간의 제어수단에 의하여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건 불이죠. 이건 불의정입니다. 불의. 문명을 발달시켜줬죠. 불이. 그런데 컨트롤이 안되면 그게 화재다.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를 준다. 라는거에요.